전국의 야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이 너무 쎄 더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빈천SK 행복드림구장에 나와있습니다 보기나? 오늘 프레이오프 1차전 드디어 제가 가을 야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와일드카도 못 보고 줌풀도 다 못 봤는데 오늘은 1차전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야잘자 채널과 함께 공감독립 만나가지고 같이 볼건데요 그전에 오시기 전에 여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구요 암표 근절 캠페인 이렇게 하고 있구요 옆에서는 공활용컵 번유하는 케이버 리저... 리저... 리유저블 컵을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표 아웃 함께하는 클린베이스볼 이렇게 암표는 범죄입니다 사실 저도 한번 산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지 않겠습니다 약속 안녕하세요 그냥 여기 쓰면 되는건가요? 네네 성함이랑 국어 간단하게 써주시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이 있어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 좋은게 뭐죠? 제일 좋은거에요?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거든요 네 그래서 핫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유저블 컵 알겠습니다 모바일 티켓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 네 이렇게 캠페이 이렇게 앞에 서서 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네 네 네 네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와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에서 사용기록을 남겨주면은 프리미어십이 이제 경기 열리죠 여기서 입장권을 준대요 us 하늘 가져갔어요 네 가져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하나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가을당국 플레이오프 연기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팽팽하게 0 대 0 투수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엠스테이! 1차 엠스테이! 엠스테이! 제가 이케스테이! 제 2차 엠스테이! 2차 엠스테이! 멀리 터 cost! vs 1차 엠스테이! 혼 wasn't this? 저 여자들을 끌어버렸어! S.T.N.Y.P! S.T.N.Y.P! S.T.N! 소리쳐 부르지만 장앤도 없는 놀만 그렇게 자른데 저 장에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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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태현으로 투수가 맡겼고 1,2로 득점권 찬스입니다 Q 위기위기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자 이번엔 잘 힘드시! 안 들려 다이스! 롤 폭락 나이스! 롤 적당히 이리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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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남편은 진짜요! 짜자! 짜자! 짜! 바이루 홍락! 바이루 홍락! 바이루 홍락! 바이루 홍락! 우와! 우와! 와 진짜 떴다! 와... 와... 나 모른다 WA vontade wil o bu bomber hi os b d 1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2번째! 3번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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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우리 다같이 전투자에게서! 전투잡기 목표장 2번째! 비주얼 또 smartest! 발에 가오 발에 가오 현황뿐은 떠났는 데야 위기를 잘 벗어나고 발에 말 존경입니다. 발에 말 위기 되는 기회 위기 되는 기회 갑니다 0대0까지 오면서 하지원 선수까지 올라왔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둘이 합쳐서 안타랑 볼렛이 20개가 넘는데 지금 점수가 안나네 자 주자 1,2,2,4 또 박병호입니다 박병호 화이팅 9회 이번에 박병호가 또 시리즈를 살릴지 땡 2,3,2,3 2,3,2,3 2,3,2,3 2,3,3 결국에는 연장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회 10회 저희 집에 언제 가죠? 저희 집에 언제 가죠? 점수도 안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이은홍 om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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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난화처럼 하쿠는 임창에 정의로블랏 목소리는 가쿠리에 정의로블랏 안차 안차를 날려줘요 에블리데이 홈런을 날려줘요 에블리데이 시원하게 날려줘요 바로 지금 정의로 정의로블랏 다같이 아아 가자 가자 진짜 오늘 에러가 하나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정의로블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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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이 안다치면서 정치타로 1점을 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4분이고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경계장을 나왔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11회에 2점을 내줬어요 사실상 이기지 힘들지 않을까 또 제가 또 수원에 살다보니까 막차 끊기 전에 또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11회 공격을 못보고 나왔습니다 야잘잘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촬영중이셔가지고 못찍고 지금도 나왔는데 오늘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뭐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마무리하네요 네 여러분들 방송으로 다 보실거라 믿고 저는 다음에 3차전 이제 고척 가거든요 3차전에 또 이제 3차전 때는 키움 자리에서 응원하면서 볼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